은채한테 전화해볼까? 은채한테 전화해볼까? 은채한테 전화해볼까? 좋아좋아 야! 은채야! 야! 야! 홍은채다 배워가! 뭐하고 있어? 야! 야 뭐해? 홍여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은채 친구 채원인데요 은채 지금 있나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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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은 부분 마지막으로 왜 했어? 가자 하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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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하이루 하이루 반갑반갑 하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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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나조 춥네 이렇게 입고 오니까 지내 추워 오나조 오다조 오다조 산타 왔어? 산타 왔어? 산타 아직 안 왔잖아 너 안 왔어? 와 불쌍하다 와 불쌍하다 너는 산타 아직도 믿니? 너 많이 울었구나 아니야 너 많이 울었구나 아니야 울어도 주시잖아 말 안 들었구나 아니야 나 말 잘 들어 산타 아직도 믿니? 아 잘 믿어 산타 있잖아 너는 안 받아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거다 부모님이 주시는 거야 와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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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아직 지연아 무슨 놈이야? 너 뭐 받았는데? 나? 바비뇨 여기 있는데 바비뇨? 어? 나가주라 와 제발 제발 진짜 짱단해 너네 방학 계획이 어떻게 되니? 할 게 없지 그래서 왔지 맞아 우리끼리 놀자 그래 우리끼리 귤 막으면서 놀자 일본에서는 뭐 해? 뭐? 뭐 아무것도 하네 전 세계에 똑같대 그러니까 케이크 먹고 응 완전 온화전 티구나 그니까 티다 티 온화전 티 티가 뭔데? 티? 티가 뭐지? 티? 내가 알기로 해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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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인데? 아니야 완전 프리티 그렇구나 큐티 크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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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프리티 오늘 좀 뽀데 난다 네? 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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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이게 잠시만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괜찮은거지 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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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 전화 더 안좋은 전화 끝 전화 끝 우리 볼목대장 5인방이었잖아 우리 떡림 마을 방범대잖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너 뭐라고 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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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우리가 안나타나서 떡림 마을이 망할 지경이야 지금 어떡해 떡림 마을이 떡림 원이 망하는 뭐라구요? 떡림? 떡림 마을 아 마을 너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로또 당첨돼서 진짜? 이만한 틀이 없지, 너네 집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크는데?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로또 진짜 멋있어. 얼마 당첨됐는데? 어? 얼마 당첨됐는데? 좀 돌아. 좀 돌아. 완소의 친구, 완소 알아? 너? 완소? 완전 소중한 친구잖아. 근데 진짜 틀이 예쁘다. 우리도 만들어 보면 안 돼. 어? 만들고 싶어. 아 틀이 만들고 싶어? 이거 내가 어제 만든 거야, 엄마랑. 진짜? 잘 끊었네. 어, 아빠 양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와 진짜. 틀이 차 한 게 있어? 만들어볼래? 그래, 우리 만들어보자. 작은 거 있는데 조금. 진짜? 너는 로또 많이 당첨됐구나. 그럼.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팀을 나눠서 해보자. 어, 그래. 그럼 어떻게 나눌까? 그, 그러면은 이 귤을 골라볼까? 어, 귤을 고르자. 다섯 개네 딱. 어, 그냥 걸면 되는 거야? 뭐 있어? 왜 큐라는 뭐가 있어? 한 번 일단 뽑아보는 거지. 뭐지? 뭐가 어때? 재밌네. 자, 하나, 둘, 셋. 쩔어. 쩔어. 초록색. 쩔어. 어? 나도 쩔어. 좋아. 이렇게 그래? 좋아. 완수야, 완수. 역시 우리. 우리 완수다. 완수잖아. 완수잖아. 자, 그럼 우리 팀별로 한 번 앉아볼까? 그래. 오케이. 엄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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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쿠니가 베타고 왔어. 베타고 왔어. 베타고 왔어. 베타고 왔어. 베타고 왔어. 스물만 왔어? 저 여트 타고 왔어, 여트. 나 미국에서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베타어. 와, 진짜 요새했다. 대박이다. 글로벌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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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we are 칸쿠쿠진. 시작. Hi, we are 칸쿠쿠진. 우리 게임이 뭐할까? 맞아, 이겨야 되잖아. 이기려면 게임 해야 되잖아. 종이 없으니까 우리 달력으로 할래? 어차피 올해가 다 지났으니까. 그래. 근데 엄마한테 혼나면 너네 탓이다. 야, 아이디어는 너가 냈잖아. 너네 집은 벌써 22,000년 달력을 사는구나. 어, 그럼 우리 돈이 남아 돌아서. 아, 이미 살았구나? 이미 살았는 거야. 대박이다. 근데 그전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 어, 그건 당연하지.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나 갑자기 떨어졌어. 뭐야? 뭐야? 그게 뭐야? 갑자기 몸이 움직여. 뭐야? 뭐야? 어, 뭐였지? 뭐야? 이거 윙크가! 이거가!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아,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하트 뭐야? 이 하트 뭐야? 이 하트는 뭐야? 이 하트는 뭐야? 완전 이 하트다. 이 하트인데? 우와. 그래서. 몇 개 만들 거야? 어, 당연히 두 개지에 두 팀인데. 몇 개 만들 거야? 맞는 말이야. 아니야. 마트야! 외로 봤어? 너 완전 티구나! 어, 큐티. 3월 의뢰하는데 줘요. 이걸 가져가. 고마워. 땡큐. 일요일이에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다 찢었어. 내년이 온다는 게 신나가. 너네 접을 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접을 줄 모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내가 한 쪽 접고. 우리가 할게요. 내가 한 쪽 접고. 이거 완전 조각하게 했나? 완전. 괜찮아. 적당히만 하면 돼. 언니는 거기를 보여줄게. 언니? 우리 친구네. 친구네? 윤진아. 윤진아. 윤진아 거기. 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어, 나는 그런 컨셉으로 잡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꿀아 생일이 보이게 일부러 잡았어요. 역시. 알지, 알지. 제니프로. 뭐야, 누가 아직도 생일 기다려? 제일 기다리면서. 진짜 기다리면서. 제일 기다리면서. 난 내 생일이 엉진지도 몰라. 어? 오, 그래요. 그냥 했는데? 그렇지. 이상하긴 안 했어. 그렇지? 잘한다, 우리 은채. 은채야, 하나둘만 만들어볼까? 재미있어? 이래야 골목대점점 가야지. 아니야. 태호에 익히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거의. 아, 신기하다. 예쁘진 않아.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춤이야, 춤. 춤? 춤이야, 춤. 해봐, 다시. 좋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땡기름했어. 뭐야, 갑자기?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 일단 여기에다가 적자. 우리의 팀을. 뒤수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쳐서 이게 뒤집혀야 돼 우리가 지는 거야? 뒤집히면 지는 거야 이걸 뒤집어야 돼 이렇게 쳐서 얘가 그럴 리가 있어 근데? 어 있어 가위 가위보 해 가위 가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보 오케이 우리 먼저 할게 그래 이렇게 하면 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면 돼 아 골목대장 우리 대장 먼저 골목대장 대장의 위엄을 보여줘 어 눈썹 위엄 like a lion 어? 시뮬레이션? 그게 무슨 노래야? 모르겠어 믿음이 너무 신선해 닭꼭이나 할까? 좋아 자 존중은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해봐 그래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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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리쳐서 얘를 맞춰서 뒤집어 얘를 뒤집어줘야 돼 얘를 뒤집어줘야 돼 응 말도 안 되는데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여기에다가 이게 아니 이거 일단 맞추는 게 알았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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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캡슘 세게 울트라 캡슘 세게 언니 근데 좀 맞추는 게 어렵구나 느낌이 제일 괜찮았어 사실 니가 맞추는 게 좀 어려워 해봐 맞추는 게 어렵다 가자 가사가 말해야 했다던데 맞아 발레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역시 발레를 하면서 해봐 오케이 오케이 쥐 소스 아 과정은 좋았다 대박 근데 니가 됐어 있을 거야 건드리기 감정을 넣어야 하네 감정을 넣어 저희가 캡션 캡션! 옥트리 캡션! 아무래도 안되겠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래 무승부로 하자 무승부말고 모두 승부 어때? 어? 전원 승부 전원이 이겼다던가 오해 싫어? 무승부말고 고구마 승부 어때? 왜? 무승부말고 빠른 승부 그래 저는 승부였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집에 과제 짱많거든 역시 롯트리 캡션! 롯트리 캡션! 나는 과제 다 좋아하지? 그러면은 과자 맞추기 게임할래? 그래! 오나전 자신있거든 나는 원하는 자신있어 원하는 자신있어 나는 진짜 자신있어 원하는 캡션 자신있어 우리집에 과제 엄청 많은데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열면은 무슨 과제인지 맞추는거야 자 보이죠 다들? 네 엽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채연씨 안돼 안돼 바로 다 페이지 포카칩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 초록색 아악 포카칩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무슨 맛인데? 소금 오리지널 오리지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맛있다 역시 자 다음 작은거야 하나 둘 셋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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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맞춰야 해 카라멜 아니야 정확히 맞춰야 해 정답 땅콩 카라멜 예 맞아요 셋째가 센데 이거 예새 거 아니야? 처음 봤어 땅콩 카라멜 맛있어 아 개운한다 와우 올림의 보컬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정답 와 얘 jamais 맞지? 이거 얼렸대 정답! 의존이나 심시한 ingi 뭐였지? 의존이나 수양 땡 안돼 아니야 아니 너무 오래 걸렸어 정답 화이트하임 뭐야? 그럼 시간이 걸렸네? 어쩔 수 없지? 이거 본 적 있어 초코도 있잖아 하나 둘 셋 정답 통합하게 말해야지? 촉촉한 초코칩 초코칩 쿠키가 없어요? 초코칩 쿠키가 없어요? 뭐예요? 쿠키 없어 마지막 드세요 하나 둘 셋 정답 오잉 정답 오잉인데요? 오잉 진짜 맛있어 오잉이 뭐야? 오잉 알지 너무 좋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맛 최채주가 이겼어 왜? 축하해요 최채주 승 다음 게임은 뭐 할래?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 우리끼리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피아나랑 같이 해보는 거 어때? 피아나? 좋아 그럼 그거 할래? 초성 게임 할래? 좋아 좋아 오 아이디어 좋은데? 초성을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좋아 그러면 대표로 팀마다 한 명이 글을 올려야 되는 건가? 응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지 그럴 줄 알고 아 진짜? 잠시만 뭐야? 뭐 할래? 뭐 할래? 골라봐 오케이 그래 봐도 돼? 봐도 돼요?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우리가 맞추는 거잖아 사채라 어 노래 가사야 노래 가사? 어때 그래요? 잠시만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바라던 세계 제일 위에 끝이네 맞아 몰라 거대한? 거대한 desire 영어가 많은데 어렵다 그러면 우리 피아나 친구들에게 도움 요청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통신세계를 올려볼까? 좋아 통신세계 하나 하나 둘 셋 과연 좋아 진짜 어렵겠다 근데 피아나는 아 피아나 피아나 가자 피아나 피아나 가자 빨리 봐봐 봐 봐야 되지 봐야지 다 무릎표 밖에 안 올리셔 더 내었 유캐비빔밥 유캐비빔밥 아니 여기 여기가 이겼대 아 진짜요? 피아나 어? 제일 많이 있네 29분에 올라왔어요? 아 30분에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거 맞추는 게 대박이다 이쪽이 진짜 어려운데 아무 말도 안 해 상처로 가득한 단단한 불투명함 이었습니다 와우 저희는 더 높이 까줄게 내가 바랬던 세계 제일 위에 너무 좋다 와우 어쨌든 우리 피아나 고마워요 피아나 고마워 천재 더 줘서 고마워 피아나 친구들 울트라 캡숭짱 울트라 캡숭짱 구성구니까 탕수육 게임이라고 알아 다들? 탕수육 게임 아 탕수육 이거 해 아 탕수육 와우 나 진짜 못하지만 못하는 사람끼리 해볼까? 못하는 사람끼리 해볼까? 못하는 사람끼리 해볼래? 좋아 탕수육 하는구나 응 응 맞아 생각보다 어려워 걸리면 지는거죠? 응 이해했어? 응 이해한거 가자 한 번 해보자 연수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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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런 느낌 이런거 같은데 가자 갈게요 시작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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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뭐야 존재 아니야? 존재 아니야? 존재 아니야? 존재 아니야? 언니 피아나님 표정 빨리 피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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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시작 피 나 피 피 나 피 어 나 나 와 하나 둘 셋 오틸 오틸 우리집에 있는 수리야 와 되게나 있어 되게나 있네 몰라 이긴 팀이니까 그래도 나는 오리지널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래 그래 여기 그러면 뭘로 할래? 이거랑 이거 있어 어? 어? 난 얘가 좀 탐나는데 아 이거랑 이거 둘 둘 중에 하나 여기 안에 있는 게 달라 이건 살짝 골드 느낌이고 어? 귀여운데 뭐 언젠도 예쁜데? 이거는 이 쪽은 살짝 빨강? 귀여운데 비슷해 근데 빨강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빨강이 예쁠 것 같다 그래 그럼 이쪽 이쪽? 그래 네 에이 그러면 우리는 이쪽 오나먼트랑 이쪽 트리를 고를게요 넷 그래요 손 조심해서 만들기 아 네 네 네 갈까? 엔 시작 해볼게요 스타트 우리 이거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해놓고 피해서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나는 이 주인공 징글을 손 다 알아보지 아니 이거 리버하는 느낌 있죠 뭐야 얘 예뻐 예뻐 키지마 키지마 마지막에 알지 알지 갑자기 연말 같대 진짜 홀리데이 같다 홀리데이 홀리데이 하면서 노래 들어야 되는데 그니까 캐롤 들으면서 어 그럼 허윤진씨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허윤진씨 틀어줄까요? 허윤진씨가 허윤진씨가 직접 부른 홀리데이 캐롤 아 너무 예쁘다 정통적인 미국 크리스마스 드리 그런 느낌이야 우와 대박 개열나 개열나 이거 뭔가 미드에서 볼 것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드리 이거 치세요? 이거 잘 어울려 뭐 영어에 나올 것 같은 완전 이쪽은 뭔가 세련됐어 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쇼들 다 크라이어 아 무서워해 딱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잘 꾸몄어 짜잔 짜잔 진짜 느낌이 다른 틀이야 진짜 근데 좀 더 예뻐 되게 전통적인 틀인 것 같고 이거는 릴스라핌 트리 완전 되게 세련됐어 우와 예쁘다 그러니까 근데 홀리데이 하면 뭐게? 어? 먹어야지 홀리데이 하면 뭐게?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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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지 내가 진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지 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선물 기다려봐 오케이 네 2번 짠 우와 진짜야 우리가 우리 엄마가 준비해줬어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엄마랑 엄마랑 내가 급하게 만들었잖아 너네가 전화해서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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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귀여워 우와 이거 뭐야? 맛있겠다 이거 뭐야? 맛있겠다 먹어볼래 먹어볼까? 해먹어보자 이거 뭐지? 해먹어보자 해먹어보자 나도 먹어볼래 근데 난 로망이 있어 뭐야? 우리 5인방이 뉴욕 가서 연말을 보내는게 난 정말 꿈이야 진짜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 진짜 뉴욕 진짜 추운데 이게 타임스쿠어에 근데 전공판이 엄청 많잖아 거기서 다같이 스케이트 타면서 그리고 핫초코 대박이다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진짜 그런 느낌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 핫초코랑 핫초코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그거 기억이 나요? 뉴스라핀 닷큐 때 크리스마츠리 네덜란드 너 네덜란드 뉴스라핀 닷큐? 뉴스라핀 닷큐? 어? 미래에 미래에 갑자기?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지만 그때가 크리스마스였어? 맞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완전 예뻐 네덜란드도 예쁘구나 응 잘 봐 근데 허리데이 때 왠지 산딜이 어떻게 왔어? 홀리데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선물 주고 가셨어 그럼 그거 준비했어? 편지나 뭐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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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연말에 있는 거지, 선물이. 난 근데 한 번 진짜 친구들이 다 산다가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일본에는 진짜 말을 안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막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거든, 매일 매일? 근데 말을 진짜 아무한테도 안 했어. 근데 오는 거야, 그게. 맞았어요? 뭐였고 그게? 닌텐도. 대박이잖아. 근데 딱 열었는데, 닌텐도였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그거였어. 그럼 그때, 와, 진짜다! 나 진짜 가요. 다음날 친구들한테, 야, 진짜였어, 이랬어. 진짜 귀여워. 몇 살까지 믿었어? 중학경 2주의. 꽤 오래 믿었다. 기억이 안 나. 나도 언제 이게 깨졌는지 기억이 안 나. 나 남동생 생기고 나서 알았어. 거의 그때 지금. 되게 오래 갔다. 나는 선물에 하트 은채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너무 엄마가 디시처럼 지쳤어, 그때. 근데 글씨가 엄마가 쓰는데, 너무 산타처럼 쓰는 거예요. 약간 글씨를 바이브로. 너무 예쁘게 뭔가 산타가 진짜 쓴 거처럼 쓴 거예요. 아, 근데 나도, 나도 그랬어. 영어로 왔어, 영어로, 영어로 왔었어. 난 그거. 이제 서랍을 열다가, 이거 어디. 엄마. 디시가 다 똑같은 포장지를. 똑같은 포장지가 있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 산타가 쓰는 포장지랑 똑같은 게 있네? 되게 신기하다, 이랬는데 엄마가 당황하더라고. 아, 부모님. 아, 부모님. 아, 부모님 쉽지 않아, 이거. 아, 부모님 쉽지 않아. 나도 산타 해봤는데, 그 남동생이 티덩어비잖아. 응. 그래서 애기 때 많이 내가 산타인 쪽 많이 해봤어. 진짜? 뭐라고 하지? 여기 찐동. 초인종, 초인종. 내가 늘고, 빨리 집에 가서, 어? 누나 왔는데? 선물 가봐, 이렇게 해서, 남동생이 이렇게 봐서, 선물 있어! 와, 귀여워. 그런 거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진짜 무서워. 그래서 뭔가. 맞아. 응. 나 어릴 때는 유치원 원장님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 다 집 다 돌아다니고 해서 산타인 척을 한 거야. 아예 산타 분장을 하고. 헐. 너무. 근데 너무 원장님인 거야. 눈만 봐도 원장님인 거야. 그래서 그냥 속은 척했어, 그 어린 나이에. 용기를 했어? 우와, 산타, 산타. 너무 힘들어. 원장님이 배우는 거 아니야? 아, 산타, 산타. 저의 신발 너무 제대로.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다정하다. 홀린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뭔가 행복해. 그냥 행복해. 재밌어. 어, 나는 이제 부모님이 밥 먹으러 오래. 아, 그래? 홀린이 거 데뷔하는 태양. 맞아, 맞아. 유학생들도 이제 해외에서 나가야 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해외에 나간다, 내외에 나간다, 내외에 나간다. 나 1월 2일까지 주가 되면 지금 배 타고 가야 돼서. 수연해야 돼서. 배 타고 가야 돼서 일주일 걸리거든. 지금 가야 돼. 안녕. 잘 먹었어, 언제가. 잘 먹었어, 언제가. 재밌게 놀다간다. 진짜 먹고만 가니. 해피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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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 안녕. 안녕. 바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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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가 산다로 해볼까? 어, 시크릿 산다. 어, 시크릿 산다 괜찮다. 시크릿 산다 뭐야? 그 이제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어 괜찮은데? 그치? 대단한 건 사지 말자 대단한 거 말고 그냥 진짜 손실 있는 거 그리고 그냥 손편지 정도? 어때? 내가 나오면 어떡해? 자기한테 어떡해? 내 안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